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건별을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충청남도와 고마모토 현관의 자매기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양지역이 앞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계속 나누면서 크게 발전해 가기를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 40주년을 기록합니다. 오늘 건배주로 2000년도 서울에서 아시아 대의를 개최할 때 아시아 유럽에 26개국 정상들이 함께 건별을 한 금상 인사업자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건배는 2000년에 서울에서 아시아 대의를 개최할 때 아시아 유럽에 26개국의 신호자들이 건배한 금상 인사업자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기로는 우리 금상 인사업을 넣어 만든 편정과를 접시에 담아 올렸고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또 인사업을 넣어 만든 양갱과 약과를 복주머니에 넣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상 인사업자로 사용한 편정과를 사용한 편정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후식으로는 한국의 양갱과 약과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여겨주신 최고의 건강선물 금상 인삼의 기운을 담아서 건네를 제외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사님이 이끄시는 충청남도와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 제가 이끄시는 이곳에서 꼭shot자의 무엇인으로 불rireariat 고 행석을 지자할 필요한 되어져 있습니다. 김태훈 기사님이 이끄시는 진정과 동일하는 burada vikt의 이 문장과 환호가 유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의 건강과 고원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브게임 장치의 직장과 경쟁, 함께 inclination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